나랑 얘기 좀 해. 어디 갔어? 오늘 녹음 있나? 뭐야, 또 다른 작업하는 거야, 너. 어머, 어머, 어머. 뭐야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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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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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나 봐. 아우, 이제 막장이구나. 아니야. 자기야, 저 여자 뭐야? 자기야, 저 여자 뭐야. 나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? 저 여자는 또 누구고? 저 여자? 자기야, 쟤 누구냐니까? 어머. 아니, 그게. 거짓말했나 보다. 나? 나 얘 부인이다, 왜? 그러면 너 뭔데? 뭐, 부인? 야, 최리우. 일단 오늘은 먼저 가.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. 연락을 해, 지금. 싹싹 빌어도. 진짜 어이구 싹싹. 어머어머. 니가 뭔데 째려요? 저 이제도 당한 것 같은데? 응, 거짓말을 했겠지. 지난번에는 노래방 도우미랑 붙어먹더니. 어머. 이번엔 또 누군데? 처음이 아니구나. 술집 여자? 하여간 수준하고는. 뭐? 수준? 이게 근데 이씨. 어머어머. 아휴. 왜? 또 때리게? 그래, 죽여.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나아. 아이씨. 어머어머. 아우, 왜 그래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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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지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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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매를 벌지 그냥, 어? 왜 말을 안 들어, 어? 아우. 아우. 좀 꾸라고 그냥. 아우. 니우는, 술만 먹으면 폭주하며, 폭력을 일삼았고, 하루가 멀다 하고, 여자 문제를 일으켰어요. 그런데,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죠.